음악 첫번째 뉴스입니다. 심토스 2014 참관객가족 200여 명에게 무료로 경기도 주요 여행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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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에다가 뱀에 목을 거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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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의 목적은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가족끼리 좋은 나들이가 됐어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해외 4개국 4개의 단체의 에이전트가 이번에 심토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심토스 2014 세계 4대 전시회의 만큼 해외 에이전트들에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향후 혹시 코마와의 협력 방안 및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KOMA의 협조는 거의 30년에 12년에 저희는 SIMTOX에 저희는 SIMTOX에 그 때 COAX에 저희는 10개의 업체로 90개의 업체로 지금 2년에 저희는 거의 70개의 업체로 그리고 또 다른 업체의 업체로 그리고 또 다른 업체의 업체로 저희의 업체의 업체는 거의 10배 이상 그럼 우리 당장은 한국이 많은 시스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 제품을 한국에 투자해 초년 전된다 이 한국의 시스템을 더 비교할거라 고생을 더 잘 축하며 우리의 시스템을 더 압을 더 해결해서 우리 와IN 더프라운 구축센터에 이동한 한국의 시스템을 통해 그리고 이 한국의 시스템을 더 풍놈로 감 skal 더 풍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1950년대에 대한민국 공작기계는 어땠을까요? 그 역사의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95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공작기계산업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 공작기계산업 역사관인데요.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떤 건의 상담회가 진행되었는지 현장에서 참가기업과 바이어를 만나보았습니다. 심토스만의 차별화된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벌써 4일째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상담회가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참가업체와 국내외 바이어분들 만나서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신토스 2014 신토스 오늘로 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대일캠 부삽에 나와있는데요. 김광연 상무이사님 모시고 간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어분들의 반응 굉장히 궁금해요. 어떨까요? 일단 심토스 행사가 2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대회 행사보다 저희 느낌으로는 한 20% 이상 더 많은 고객이 방문을 하고 계시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대한민국 제조 경기가 좀 풀리는 현상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금 판재 가공을 하기 위한 캐드캠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들 얘기하는 네스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내에 나와있는 NCT 프로그램 그리고 레이저, 워터젯, 플라즈마를 가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걸 사용하고 계시는 유저분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소문을 듣고 직접 다시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번에 독일에 본사가 있는 키다스라는 업체로 한국지사 자격으로 처음 심토스에 참가를 하게 돼서 많은 바이어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세요. 특히나 요즘에 품질 쪽으로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 기존에 소프트웨어를 쓰고 계시는 GM이나 보쉬 등을 따라서 똑같이 품질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한국쪽 업체 바이어분들께서 많이 부스를 찾아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4 심토스 처음 방문하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향후 저희 한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좋은 말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심토스 2014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